다섯 번째 주제인데 당시에 경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주로 관위 주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상 그 당시도 계획은 많이 세웠지만 민간의 힘을 거의 활성화 한 것은 사실인 거죠 그거를 박 특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인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설명을 많이들 해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상은 더구나 김영삼 대통령 때 기획은 없애버리고 재경분과 재경원인가 만들 때 그 논리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정부가 주도하고 계획하고 주도해야 될 상황이냐 그러면서 없애버렸거든요 그게 어느 오해에서 나오냐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오해에서 나와 과거의 정권은 특히 군사정권은 정부가 다 주도해 가지고 뭐든지 다 자제우제했다 아마 초기에서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초기에 왜냐면 그때는 나라 돌아가는 것을 맡길 기업가다운 기업 더구나 정부의 사업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기업가가 없었다고 하면 그리고 깨끗 있어봐야 뒤에 뭐 부패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잡혀가는 기업이지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그런 그때 막 드는 기업일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초기에 소위 개발연대 산업화 시대 전에 개발연대라고 친다면 개발연대는 분명히 정부가 주도하고 또 정부 밖의 외부에서 보기에 정부 밖의 자본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를 맡길 믿을 만한 주체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박정권의 성공은 그걸 기업한테 줘서 국영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한테 믿을 만한 민간 기업한테 줘서 스스로 시장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그리고 점점점점 그 범위를 은행 민영업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자꾸 자꾸 높여가지고 처음에는 시장 메이커였다가 나중에는 점점점점 어떤 시장의 자율시장의 규율을 감독하는 역할로 이렇게 쭉 옮겨갔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정부 주도다 할 때에 가진 오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렇게 습득했던 것 같습니까 그런 종류의 관위계획을 세우더라도 어쨌든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어서 돌려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자원배분 기능을 맡아서 끌고 나가도록 그런 종류의 그게 지혜잖아요 지혜이기도 하고 아마 그 당시에 현실이 정부의 그런 선택을 강요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이제 기업도 그렇고 특히 인적자원 경영자 그룹이 충분히 많으면 이렇게 맡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정부가 아니 나라 전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본 특히 외자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원의 상당 부분이 미국이라는 자유시장 경제 내지는 민주주의 이거를 모토로 하는 나라의 원조를 통해서 그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쪽에서 경제정책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하게 군사정권 구대타 이후에 61년 구대타 이후에 박정희 군사정권에 요구한 게 민정이왕이에요 경제에 관해서 제일 강하게 요구했던 게 경제자율화예요 그 당시에 세계를 풍미하던 경제개발론에 풍미하던 것은 수입대체, 정부주도, 특히 군사정권은 전부 다 국영기업체를 통해서 무엇인지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 미국과의 우리한테 우리의 그야말로 생명줄인 미국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하루빨리 시장 경제로 가지 않으면 자율화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 대한 원조를 포함해서 어떤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하는 게 그런 사인이 명확했어요 그러면 뭐 아주 그냥 딱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위 그것도 미국과 함께 큰 덕을 입은 거네 미국의 정책 가이드라인 자체가 수입대체 육성정책으로 못 가게끔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자율화를 해라 그렇죠 그래야 당신들이 원조를 받고 상업용 자금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참 그 시대를 폄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 당시에 문헌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감동하는 것은 그 시대의 큰 세계를 풍미했던 그 개발론이라는 것이 어떻든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해서 나라를 일으키자 그건 본능에 굉장히 맞는 주장이거든요 그걸 버리고 수출산업을 육성해서 나라를 일으키자는 그 선택이 얼마나 참 우리를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했느냐 그게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채택된 것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소위 그런 수출 그걸로 완전히 국가의 정책 산업화 전략이 이렇게 완전히 확 기본적으로 전환된 거에 그걸 주도한 양반이 장기영 씨예요 그 내각이에요 장기영 내각이 네 환율을 현실화한다든가 금리 정상화 한다든가 뭐 이런 모든 수출과 관련돼서 그런 시스템을 수출 지원 시스템을 정책으로서 동원해 낸 게 장기영 씨고 네 그리고 그거를 뒤에서 약간 뭐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자기 생각하고 원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자라 온 게 그렇죠 그렇죠 일제시대에서 자라고 또 그런 못 사는 식민지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회 네 정부가 주도하고 국내 산업을 외국 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 막고 수입을 막고 국내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일으키는 게 기본적으로 그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네 더구나 군사정권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기영 씨 류의 또는 미국 류의 그런 정책이 진행되도록 맡기고 그런 선택을 나중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뭐 매달 수출지능 확대회의를 하면서 매달 자기의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지지 이거를 공개적으로 늘 그리고 오히려 자꾸 뒤에서 밀고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학습 속도가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들도 맞아요 맞아요 이게 현실적합성이 떨어진다 하면 빨리 폐기하고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뒀던 거다 유연한 지도자였던 거죠 시대변 그러면 장기영 씨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 당시 장기영 내각이 그런 종류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던 것은 분명히 그 장기영 내각 중역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미국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죠 그때는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많지는 않았어요 장기영 씨는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됩니까 장기영 씨는 상고 출신에다가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이디어 뭔가 장애가 있을 때 그걸 도파를 하거나 그걸 극복하는 아이디어가 아주 그냥 아이디어의 보호 같은 양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도 그 양반이 부총재 하는 부총재까지 했는데 부총재 최연소 기록을 아마 아직도 갖고 있을 거예요 30대 때인가 그걸 부총재를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박진희 대통령은 그때 한참 61년 2년 이럴 때 식량난이 아주 극심했는데 그때 미국하고 군사정권 부대타 했다고 미국이 자꾸 인정을 안 해줘 가지고 식량 원조를 확 줄였어요 식량난이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때 성군 내지는 하늘이 점지한 나라의 대통령 같은 임금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농사는 잘 지어야 되거든 그때는 오직 하면 흉년 터면 대통령 이름에 숫자가 있어서 장마가 졌다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농사는 잘 돼야 돼 쌀은 부족하면 안 돼 단 곡식이 그럴 때 아직 경제 관계도 트지 않은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가서 그때는 조선일본과 어디 사장을 하셨대요 장기영 씨가 가서 쌀을 부족한 부분을 어마어마한 양을 들여왔어요 그때 박통이 딱 이 양반을 본 거예요 이 양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아버지도 그런 음독을 입었지만 그 양반이 또한 박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신임을 받고 그 양반이 부총리할 때 우리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의 재무장관을 갈아 버렸어요 대단하네 뭘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내가 그걸 확 갈아 버리는 거예요 팀장은 나고 대통령은 분명히 내 않게 나보고 알아서 알았겠고 그리고 나는 대통령한테 보여주는 거는 수출 많이 하고 국제수지 개선하고 수출 산업화 해 가지고 수출 늘리는 거 난 거기에 무슨 금융 무슨 자율 금융 금융 경쟁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뭐 딱 한 마디만 하면 돼요 그 장관하고는 한 팀 못 하겠구만요 다섯 명 갈았어요 다섯 명 대단하네 끝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